안녕하세요 안주의 모든것 채널 수랑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안주는 요거트 소스를 넣어드린 연어스테이크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럼 가시죠 연어스테이크 재료입니다 연어필렛은 밑간을 해주세요 당근을 잘라 삶아주세요 믹서에 요거트, 삶은 당근, 삶은 물, 소금을 넣고 갈아주세요 연어를 앞뒤 양옆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연어를 앞뒤 양옆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마늘도 구워주세요 세팅 안주의 양옆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우유 자 여러분들도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